안녕하세요. 저렴한 돼지 불고기 감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레시피입니다. 손잎 초대 음식으로, 밭반찬으로, 술안주로 어디에 내놓아도 박수 받는 요리예요. 끓는 물에 당면 넣고 센 불로 익을 때까지 삶아주세요. 삶은 당면을 찬물에 헹굽니다. 당면 물기를 털어내고, 가위로 3,4번 잘라서 준비합니다. 당면에 참기름 1스푼, 설탕 반스푼, 김간장 3스푼 넣고 버무려주세요. 파를 잘게 썰고, 홍고추와 청양고추도 얇게 썰어주세요. 매운 것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, 청양고추 양을 조절하면 좋아요. 고춧가루 수부기 1스푼, 다진 마늘 1스푼, 다진 생각 1스푼, 진간장 6스푼, 굴소스 1스푼 반, 올리고당 2스푼, 맛술 4스푼, 물 100ml, 후추 조금 넣고 양념을 만들어요. 돼지고기를 바닥에 펼치고, 깻잎을 올립니다. 깻잎 안에 당면 넣고 돌돌 말아주세요. 깻잎으로 당면을 먼저 말고, 고기로 간 싸듯 말아주면, 좀 더 쉽게 당면 깻잎 마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. 중불로 구워주세요. 별도 말린 고기 속 부분이 바닥에 먼저 닦여올라야, 구웠을 때 풀리지 않고 쌍쌍하게 익어요. 팬에 양념 볶고 중불로 끓여주세요. 양념이 끓으면 약불로 졸이고, 익혀둔 당면 깻잎 마리를 넣어줍니다. 뒤집어가면서 양념을 졸여주세요. 양념이 반정도 줄어들면, 올리고당 한 스푼 골고루 뿌립니다. 마지막으로 파, 고추 넣고 섞어주세요. 양념이 깍짝 떨어져서, 좀 탄듯한 향이 나면 더 맛있어요. 썰어서 담고, 위에 고추, 파, 양념을 조금씩 올립니다. 양념, 고추, 파 올려서 먹어야 아주 맛있어요. 돼지고기 당면 조림은 여기까지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